엄마 하지마 왜지? 네 어서오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유튜버가 되고싶다 했어요 어? 오늘은 그냥 등장했네? 와 진짜 진지하구나 근데 유튜버가 되려면 컨텐츠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혹시 뭐 아는 거 있어? 턱업프레스를 아는 아이구나 조딘세 선배님 부르시죠 코코레브코 레드몬스터를 아는 아이구나 하이 H.I 그래가지고 당근마켓에 아이폰 5만원에 올린 분 맞으시죠? 스닉타운을 아는 아이구나 구독코드로 보내시죠 뻥이야 우리 아들 잘 몰라 어? 맞니? 와 피식대학까지? 그럼 지식은 충분하니까 우리 식대로 한번 말아볼까?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한 거 맞으시죠? 어 또 맞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유튜버가 되고싶다 했어요 어떤 유튜브? 어 찐남매 아니면 장기연애? 뷰티풀 뷰티풀 이런 느낌 어떠세요? 자 그냥 하던거나 잘하실게요 말조나안들으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